황인범 선수는 왜 이렇게 쉬운 길을 놔두고 돌아가는 길을 자꾸 택할까요? 황인범 선수가 아시안게임에서도 메달도 땄었고 K리그에서도 워낙 유망주로 불렸었는데 걸어가는 길을 보면 쉬운 길을 이렇게 가로질러서 가는 것보다는 어찌 보면 조금 불편하고 어려운 길을 이렇게 돌아가는 듯한 느낌들이 있습니다 처음에 미국 무대 갈 때도 우리 그런 얘기 많이 했잖아요 왜 미국 무대? 독일이나 이런 데도 오라고 그러지 않았나? 왜 미국 무대에 가지? 이랬었고 또 이번 달 14일인가요? 그때도 러시아, 루빈카자는 기적을 하니까 어? 이번에도 유럽 중앙으로 가지 않고 약간 사이드로 간다? 이런 느낌들 그래서 왜 황인범 선수는 돌아가는 길을 택할까? 이런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 일단 지난주 중에 얘기 좀 들으셨죠? 황인범 선수가 러시아로 진출한 이후에 첫 번째 골을 만들었습니다 루빈카자는 이제 입단을 했는데 교체로 이제 두 번째 경기였어요 두 번째 경기였는데 아, 그 우파와의 경기였는데 진짜 잘 때렸더라고요 팀 동료 공격수가 그 골문 쪽에서 탁 때렸는데 수비수 맞고 나오니까 야, 역시 발 진짜 찼어요 황인범 선수가 논스톱으로 오른발로 발 때렸는데 진짜 멋지게 들어갔더라고요 어, 이 후반전에 교체 투입돼가지고 뭐 한 1, 2분이나 됐나? 바로 골이 멋지게 좀 들어갔는데 일단 황인범 선수가 출발 초반에 아주 잘 알린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초반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황인범 선수가 이렇게 미국과 러시아에 가는 거에 대한 많은 분들이 이제 좀 이야기도 하시는데 황인범 선수가 이제 K리그 대전에서 막 두각을 나타낼 때도 굉장히 어린 나이에 군경팀에 갔던 것도 아시죠 여러분들 확실히 좀 아산무궁화팀에 갔었는데 좀 남들과는 확실히 좀 다른 길을 선택하는 것 같아요 조금 더 하다가 갈 만도 한데 그냥 어렸을 때 그냥 탁 내려놓고 전락할 때 저 군문제 빨리 가서 복무하고 오겠습니다 딱 모든 걸 내려놓고 또 가잖아요 또 갔는데 어쨌든 아시안게임에서 또 메달 따가지고 중간에 조기 또 전역하기도 했었는데 또 대전으로 복귀해가지고 그때 선택이 사실 가장 어찌 보면 어 황인범의 선택 야 이거 뭐지? 이랬던 것 중에 하나였죠 그게 뭐였냐면 대전에 복귀했다가 그때 당시에 워낙 그 아시안게임 메달도 땄었고 대전에서도 잘해줬기 때문에 포르투갈 독일 이런 데서 막 우파가 왔잖아요 우파가 왔는데 황인범 선수의 선택은 미국 프로리그였습니다 벤쿠버에 이제 입단을 했는데 그때 많은 분들이 아 왜 왜 미국이에요 원래 왜 왜 이런 얘기를 하셨을까 보니까 원래 이제 미국이라고 하면 옛날부터 해가지고 유럽에서 이름 날렸던 선수들이 좀 마무리하려고 하는 이런 무대 성격이 좀 짙었잖아요 예를 들어 뭐 데비드 베컴도 그랬고 그 다음에 램파드도 그랬고 뭐 질라탄도 그랬고 과거에도 정말 그런 사례들이 많았으니까 뭐 펠레라든지 베켄바워라든지 그래서 이제 아니 한참 그때 진출할 때가 지금 96년생이니까 만으로 22살인가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젊은 나이에 미국 무대를 간다고? 커리어 마무리하거나 이런 거 아닌가? 우리 예를 보면 예전에 홍명보 선수도 LA 갤럭시에 마지막에 갔었잖아요 이런 거로 생각을 했으니까 그래서 당시에 그 어린 나이에 미국 무대 갔을 때가 한국 선수로서는 아마 가장 어린 나이에 또 이렇게 미국의 어떤 본토에 진출하는 그런 거이기도 했었는데 많은 분들이 그때 그런 의아함이 좀 있었는데 근데 이 황인범 선수의 선택은 뭐였냐면 여러분들 그 미국 프로리그 그 전에 뉴캐슬의 알미론 같은 경우도 그 미국 무대에서 뛰다가 성장 딱 인정받아가지고 넘어가지 않았습니까? 미국 선수들이긴 했지만은 뭐 댐시라든지 예들링 같은 선수들도 미국 무대에서 인정받아서 넘어갔었는데 황인범 선수는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미국의 프로리그들이 달라지고 있다 여기서 성장하게 되면 그렇게 유럽으로 갈 수 있는 가교가 될 수 있다 그런 브릿지가 될 수 있다는 선택을 한 것 같은데 근데 사실 이게 우리는 이렇게 알고 보면 머릿속에는 쉽지만 선수는 당장 아 욕심나죠 아 나도 유럽 바로 진출하고 싶어요 이럴 수 있겠지만 황인범 선수는 사실 돌아가는 길을 선택한 거거든요 왜 돌아가는 길을 선택을 해봤을까 생각해보면 사실 준비가 여러 가지 의미로 그게 실력 경쟁력, 실력 아니면 어떤 문화적인, 언어적인 이런 게 준비가 되지 않고 바로 유럽에 가서 실패하는 경우들이 사실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 돌아가는 길은 어찌 보면 황인범 선수에게는 준비하는 길이었던 것 같아요 내가 어느 정도 준비하고 언어적으로도 해외생활이라고 하는 문화적으로도 혹은 경쟁력이라고 하는 경험으로도 좀 더 싸꾸 가자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참 저는 그게 참 대단한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황인범 선수가 실제 한 시즌하고 조금 더 뛰고 이번에 러시아 무대로 간 건데 주전으로 뛰었잖아요 그러니까 해외에 나가자마자 주전으로 뛰었는데 그렇게 한 시즌 조금 더 뛰으면서 공식 경기에 41경기에서 4골과 4개 어시스트 완전한 주전골으로 뛰면서 딱 어느 정도 적응하니까 또 넘어가잖아요 새롭게 도전하려고 그래서 선택한 게 이번에 러시아 루빈카자니인데 그러면 이제 많은 분들이 그러면 왜 러시아는 또 뭡니까? 이럴 수도 있잖아요 러시아도 마찬가지 개념으로 해석되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을 진출했던 것처럼 바로 또 거기서 우리가 얘기하는 유럽의 5대 리그 안으로 가서 하는 것보다는 예를 들면 그런 것도 있네요 이재성 선수가 우리의 대표팀인데 독일의 2브리그 진출했을 때 왜 그러지? 이랬을 때도 이재성 선수도 똑같았잖아요 하나하나씩 밟고 가겠다 저는 황인범 선수도 똑같이 러시아 리그에 진출한 것도 그런 건데 여러분들 러시아 리그에서 뛰다가 유럽의 본토로 가는 선수들 참 많잖아요 혼다, 체스크 머스크바에 있다가 밀란으로 갔었고 그 밖에도 진짜 많아요 윌리안도 안지에 있다가 첼시 갔었고요 그 다음에 론던 같은 경우도 제니티에 있다가 웨스트브롬으로 갔었고 비디치, 이바노비치, 슈크루텔 이런 선수도 러시아 무대에 거쳤다가 갔고 당연히 러시아 선수들이 어떤 아르샤비라든지 파블로 첸코라든지 이런 선수도 러시아 무대에 넘어갔는데 이런 길을 지금 선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황인범 선수가 저는 그런 점에서는 쉬운 길을 놔두고 돌아가는 길 돌아가지만 많은 것들을 준비해서 마지막에는 이기겠다, 마지막에는 승리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황인범 선수의 길을 정말 응원하고 싶어요 그래서 지난주 중에 황인범 선수의 골을 보면서 그 골 장면도 진짜 멋졌지만 진짜 황인범 선수가 걸어가는 길 그 길을 정말 진심으로 응원하고 또 앞으로 잘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요 끝으로 제가 몇 년 전인가 히든크 감독을 만났을 때 물어본 말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리고 끝내고 싶은데요 그때 그걸 물어봤어요 그냥 한국 선수가 유럽에 진출하는 가장 좋은 길이 어떤 길이겠냐 어떤 방법이 있겠냐라고 했더니 박지성이다 이렇게 대답을 하더라고요 박지성 선수가 바로 유럽에 맨유로 진출한 것이 아니라 거쳐 거쳐서 일본 무대에 갔다가 그 다음에 네덜란드 리그 갔다가 그 다음에 맨유로 가서 이렇게 했었는데 딱 그 얘기를 하면서 그렇게 스텝 바이 스텝하고 하나하나씩 단계를 올라가는 게 성공 확률을 높일 수 있고 실패 확률을 줄일 수가 있다 이런 얘기하면서 해버지의 어떤 길을 가는 것이 아마 한국 선수들, 아시아 선수들이 유럽에 가서 진짜 성공할 수 있는 좋은 길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이런 식의 어떤 길들을 다시 한번 떠올려 보고요 그런 의미에서 정말로 황인범 선수의 돌아가는 길 하지만 마지막엔 승리할 수 있도록 끝까지 응원 열심히 하겠습니다 기상캐스터 배혜지